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4월 우리 중순부터 이번 주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상반기 새생명 초청운동을 시작해서 매주간마다 각 부서 기관 또 그리고 교구를 중심으로 그동안 기도해왔던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6월 2일 마지막 새로운 달 또 첫째 주를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에 우리가 초청운동에 또 집중하고 매진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또 지치고 또 힘에 겨운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드디어 무거운 짐을 벗었다라고 그런 이제 좀 쉬자 그런 얘기들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등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응답 이후에 더 중요한 응답을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출발을 여러분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와 성교사역에 있어서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주시는 이 전도와 성교사역이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일평생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힘내서 응답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평생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속에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2년 동안 말슴동 그리고 전도운동을 지속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대 년 19장 10절에 보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그 책을 다 불사르면서 회개하는 한 도시와 지역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의 역사와 응답을 우리가 일으켰다면 아마 어깨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에 아마 큰 힘을 주면서 소리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이제 로마를 보아야 될 것이다 큰 역사와 응답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소원 바로 로마 보구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고 붙잡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결과 몇 명 왔다 몇 명 등록했다 많이 데리고 왔다 물론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있더라도 돌아보면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모든 것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만이 영원히 서게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간표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한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아가 갈매살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와 역사를 일으킨 후에 이세벨 여왕의 그 협박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낙심이 되어가지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로뎀 나무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자기를 데려가라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줘서 물과 떡을 주면서 엘리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죠? 엘리아에게 새로운 사명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우를 새로운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제자가 숨겨져 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엘리사를 찾아서 세워라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큰일을 하고 나서 힘들다 지치다 그거는 결국 내 힘으로 했다는 증거입니다 엘리아가 만난 한 개하고 똑같은 겁니다 엘리아가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특심으로 바알의 거짓 선인자 450명을 무찔렀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힘 빠지고 낙심하고 지쳐버린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엘리아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죠 자기 열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겁니다 모든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그 한계를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초청운동을 통해서 표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물론 많은 새가족이 온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큰 응답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현장에 너무나 갈급한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은 송혜 선생님을 보러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급하다는 거예요 허하다는 겁니다 비어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요인처럼 영적 목마름에 영적 갈증을 느끼는 영적으로 치유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많은 새가족이 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새가족 초청에 완전히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 반 동안에 우리의 관심이 오직 효잔치 오직 새 생명 초청 오직 전도 대상자 여기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계속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많은 결과와 열매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초청운동이 끝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딜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 초청운동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평상시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가슴을 회복하는 전도자의 중심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전도를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현장에 좀 가보라고 현장이 얼마나 갈급한지 현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지 보라는 거죠 이번 초청운동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 주변의 현장 그 현장에 집중하는 그런 현장 회복의 시간표로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면 나머지는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전도운동의 축복을 평상시 삶 속에서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초청운동이 마무리되고 또 교회적으로도 큰 스케줄과 행사들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반기 초청운동이 다 끝났으니까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자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보면 한 달 반 동안 여러분이 인도받았던 삶이 특별한 삶이 아니라 정상적인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4등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매일 우리는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반짝 집중해서 했는데 그것만 해도 힘들었는데 초대교회는 매일 그럼 힘들겠느냐? 아닙니다 아주 즐겁고 기쁘게 그 비밀이 뭡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매일 말씀 등을 펼치면서 가는 곳마다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삼천 제자 오천 제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달 반 동안은 특별한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인도를 받았다라면 이제는 평상시의 삶 속으로 돌아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영적 집중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적 집중의 첫 시작은 바로 나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아무리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초청하고 다 데려오고 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살지 않으면 내 영적 상태가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느 날 한순간에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신을 먼저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아침과 밤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침은 뭡니까? 사모노래 시작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특히 나의 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려질 때에 엄청난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브리스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담겨질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예체질 예틀 과거의 상처 실패 무너지지 않는 나의 올무 틀 함정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말씀의 역사가 제일 먼저 어디에서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불신앙이 꺾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흑암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하루 일정과 만남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놓고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침에 누릴 중요한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밤에는 치유 기도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그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와 불평과 불신앙과 걱정과 염려 많은 일들이 있죠 그 모든 것을 감사와 평안 속에서 영적 힘을 얻는 치유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십니다 영적 집중의 또 다른 시작은 뭡니까? 이제는 평상시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와 모임과 훈련 속에서는 우리가 은혜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혼자 있을 때 자꾸만 속게 됩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혼자 있을 때 자기 가정으로 자기 삶 속으로 혼자 있을 때 그때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예체질, 예틀에 잡히게 됩니다 사단은 순간순간 우리의 예체질과 예틀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예배와 모임과 훈련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평상시에 충분히 나의 예체질과 나의 예틀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을 만큼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을 얻어야지 그 힘을 가지고 혼자 있을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정시예배 홀로다락방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해서 뭐가 찾아옵니까? 흑암이 찾아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찾아옵니다 예체질과 예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혼자 있을 때 이러한 영적인 환경과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집중의 또 다른 시작은 뭡니까?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살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 승리하게 되면 결국에는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초청운동은 시간표를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실제 전도 실제 전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효잔치 할 수는 없습니다 매달 할 수는 없습니다 상반기 초청운동? 매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마 지쳐서 쓰러질 겁니다 그럼 이제 뭡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 전도 누굴 데려오고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 전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현장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임을 할 때에 다락방을 하든 지역 모임을 하든 미션홈을 하든 구역 예배를 드리든 함께 모였을 때 그때가 시간표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함께 합심해서 포럼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대상자에 성령께서 집중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 대상자와 그 현장을 잡고 있는 흑암과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모임할 때마다 계속 지속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말씀운동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 모여서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다 이게 바로 평상시 실제 전도입니다 이제 새로운 6월의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과 현실에 속지 말고 오히려 문제와 사건을 영적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바라볼 시간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인만웨이를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본격적인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예체질과 예틀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틀을 세우는 재창조의 시간표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현실과 그 어려움과 그 상황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에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축복된 많은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